여러분들도 오늘 첫 재앙은 잘 구할 거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닮았으니까 닮은 비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 닮은 비가 잘 안 됐던 친구들은 괴로웠겠죠 괴롭겠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쭉 보시면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 나갈 테니깐요. 그래서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SN에 대한 아랫에 있는 넓이를 SN 그 SN의 극한값을 찾아봐라 라는 문제로 이런 그림이 주어진 겁니다. 이 그림이 여기에도 그대로 있다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닮았죠. 닮은 비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거기에서 공비를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첫 번째 항은 당연히 구해줘야 되는 거고. 길이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데 중점 잡았으니까 여기가 1 여기도 1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넓이라는 거는 이 4분원이죠. 이렇게 4분원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린 거. 이것도 역시 4분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S1을 구해보면 S1은.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원 넓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이면 파이. 거의 4등분이니까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이 넓이라고요. 이 넓이. 이 넓이. 그럼 4분의 파이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빼줘야 되니까 여기가 1이고 1이면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빼준 거죠. 그런 게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있는 거잖아. 곱하기 2. 그래서 첫 번째 넓이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다를 보시면 결국 다 이게 있어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첫 번째 넓이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 닮은 비를 찾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규칙이 한 가지 있는 게 여기다 직사각형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직사각형과 B가 같게끔 그러니까 여기에 직사각형이라는 게 얘가 1일 때 여기가 2였죠. 그러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 이게 1 때 2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이 길이의 몇 배가 돼야 된다? 두 배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길이를 제가 A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A. A라고 놓으면 이 길이도 얼마가 되죠? A가 되겠죠. 왜요? 여기가 중점이니까 이게 45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두 배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는 2A가 될 겁니다. 여기도 A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길이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2A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2-3A가 되겠네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A니까 전체 길이는 2가 돼야 되겠죠. 이 길이만 알 수 있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보조선이라는 건데 이렇게도 한번 이렇게 쭉 꺼버리겠습니다. 쭉 꺼버리면 여기가 A니까 여기에 길이가 나와요. 여기에 길이가 얼마죠? 여기에 길이가 1-A가 되겠죠. 그리고 보조선을 또 하나 긋는 게 이렇게 거져요. 거주면 여기도 똑같이 2-3A가 됐겠죠.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고 있다.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 보조선. 여기에서 이 점으로 선분을 거주면 이게 반지름 얼마죠? 1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1이 된다 그러면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이거 직각삼각형 아니에요? 여기가 1이고 이 길이 있고 이 길이는 이거와 같은 길이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과 같다. 그러면 바로 A에 관한 식이 돼버리는 거고 A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럼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계산해보겠습니다. 이거의 제곱. A제곱-2A 플러스 1 더하기 이거 제곱. 9A제곱-12A 플러스 4. 이게 1의 제곱. 빗변의 제곱 1. 그럼 여기 1과 1 없어질 거고요. 정리해 주시면 되니까 10A제곱-14A 플러스 4 이퀄 0. 2로 나눠버릴까요? 그럼 5A제곱-7A 플러스 2가 0이 되겠네요. 그럼 A, 5A. 여기가 2, 1.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괄호 닫아주면 얘기가 끝나는 거죠. 따라서 A값은 얼마거나 2거나 2거나. 선생님 틀린 거 아니죠? 이렇게 하면 1. 아유, 잘못 적었네.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죠. 그래, 여기가.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죠. 그래서 A값이 얼마거나 1이거나 또는 A값이 5분의 2가 된다는 건데 아유, A값이 1이어버리면 이게, 아유, 여기 어떻게 1, 2인 그림을 요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A가 얼마다? 5분의 2다. 그럼 닮은 B로 바라볼 때 여기 어떤 길이가 요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대 닮은 B가 1대 A, 5분의 2가 된다 이거죠. 넓이에 대한 거잖아요. 넓이는 제곱의 B와 같죠? 1대 25분의 4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이 끝났죠. 1 마이너스 25분의 4분의 첫째 항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 이거 계산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그대로 있는 거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25분의 21. 그거 분의 1이니까 21분의 25. 이렇게 앞에 곱해지겠죠. 이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바로 3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다시 한 번 이제 보조선 긋는 연습을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의 무한 등비급수 도형과 관련된 문제가 이건 이제 A형, B형 공통문항이라고 봐야 돼요. 공통문항이었는데 B형에 내도 괜찮을 만큼 그렇게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 A형 학생들이 보기에는 보조선이 쉬운 보조선은 아니었죠. 기존에 닮은 비를 찾았던 그런 쉬운 방법보다는 다소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6월에도 솔직히 어려웠었다고요. 선생님도 6월 모의평가 때는 아마 제가 좌표로 글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말고 또 없을까라고 했더니 그냥 닮은 비를 이용해서 딱딱딱하면 오히려 더 쉽게 또 구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웠느냐가 바로 그 문제의 해결 포인트가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림을 쪼개보고 선을 거보면서 내가 이 그림 속에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를 자꾸 연습해가 나가는 거죠. 이 제가 이거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면요. 이 여태까지요. 이 공 공 오 학년도 대수능부터 이 공 일 사 학년도 대수능까지요. 그러면 시험이 벌써 10년 이루어졌고요. 예비 시행까지 합쳐진다면 서른 한 번의 시험이 있었어요. 서른 한 번의 시험. 서른 한 번의 시험 동안 스물 아홉 번이 이 공통 문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은 B형에서 빼버렸었어요. 이과생들한테는 이 문제 안 났어요. 안 실어놨어요. 왜 안 실어놨을까? 너무 뻔하니까. 너무 뻔하니까. 그냥 문제 실어놔봤자 학생들이 다 맞춰버리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거보다는 이 문제가 더 변별력 있는 문제니까 이거 갖다 놓읍시다. 이렇게 두 문제가 그려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자꾸 연습을 하다 보면 그만큼 뻔해지고 쉬워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뻔해지고 쉬워지는데 왜 이번 시험에는 어려웠었냐 이거예요. 결국 딱 한 가지다 보조선이다. 그림을 통해서 자꾸 문제 푸는 것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선분도 거부고 이것도 거부고 하면서 그 그림 속에서 알 수 있는 모든 사항들을 자꾸 연습해 봐야 된다. 아니 누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거 딱 알아내냐. 피타고라스 정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직각상각형. 여기에 선을 어떻게 만들어주냐가 관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비를 하고자 한다면 도형을 자꾸 들여다보고 선을 자꾸 거보면서 그 길이들이 얼마일까라는 연습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대비가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지금 10개 년간의 시험지를 보면 몇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31문항이 있다고요. 아유 31문항에 나타난 도형들만 여러분들이 잘 보라고요. 그러면 여기 도형에 사용했던 성질을 그다음 시험에 또 사용한다고요. 그게 계속 또 반복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도형만 여러분들이 아삭하게 연습을 해도 이 도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포심 두려움을 가질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 자신감을 가져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일에 어떤 컨디션도 따르는 거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돼 있어야지 이런 것도 탁탁 그면서 그냥 여기 얼마 여기 얼마 딱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럴 때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잘 그려지네 이러면서. 뭐 같아요 모양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모양 재미있는 모양이죠. 예전에 이런 모양들에 다 이름도 있었어요. 로봇 미소 짓는 오뚜기 모양 별의별 모양 다 방패연. 이거는 이름을 붙이기 제가 이름 붙이기 마땅치는 않네요. 예 이런 문제가 출제되어 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열여.